사실 원래 이제 박재훈 전 원장이 문재인 정권 초반만 하더라도 문모닝이라고 또 부르셨잖아요.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문재인을 비판한다고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1일 문모닝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던 분인데 그랬더니 국정원장으로 딱 임명되자마자 페이스북에다가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겨놓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번에 나온 메시지가 심지어 김대중까지도 이제 전 대통령까지 끌고 와가지고 훨씬 대단하다. 약간 이런 식의 워딩까지도 쓰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더 대단하다. 이런 워딩을 했어요? 근데 뭐가 대단하다는지를 보니까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면 약간 좀 매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도로 약간 좀 꼬아가지고 매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보수 쪽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좌파 쪽 대통령 중에서 사실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인정하는 분이거든요.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고 그런데 근데 박지원 같은 분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정치 입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한테 아부하려고 해도 김대중 보다 더 훌륭하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가는 거예요. 진짜 이거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정말 이거는 목포나 호남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러니까요. 계란 맞을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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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